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회화공예전공 책임교수 정규리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공예전공은 신설 이후로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찾는 전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화공예전공의 자랑거리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공예전공은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100% 온라인 학습으로 4년제 미술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따라 학습시간 조정이 가능하므로 직장생활, 가사일과의 병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융합적 시도뿐 아니라 초보자나 중장년층 역시 쉽게 미술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상의 사이버환경을 자랑합니다. 지도교수와의 1대1 소통으로 각종 공모전, 기획전시, 대학원 진학을 지도받으실 수 있으며, 사이버대 최초로 승무카, 민화 등 전통회화 교과목 및 특강을 개설하여 각자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회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 미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 작가의 작업실, 미술관 탐방 등 학생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교과의 대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화 공예 전공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세계 최고의 열정을 지닌 다양한 연령대의 학원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채 지도사, 회화 교육 지도사 등 민간 자격증 제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다양한 미술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꿈꾸는 모두를 위한 전공, 회화 공예 전공에서 꿈을 이루어 보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회화 공예 전공은 미래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모두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